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캐논 슈터군요 음... 아 유니언동도 할게 많군요 복귀해져시라고 봐 복귀하자마자 바로 마라벨을 구매하셨군요 역시 야... 너무 무시하십니다 아 원하시는게 무엇입... 무엇입니까? 690... 아 여기도 높다 야 12 12 35 아... 높다 높아 에디 어떡하냐 이거는 아케인씨 직원을 샀어요 이벤트 기다리려고 야 여기도 큐브 많이 해야겠네 똑똑 주인장님 찾습니다 요새 주은작이 좀 대세인가봐 한때는 매지컬작이 대세였는데 아 직작한다고 야... 큐브도 해야 되고 꼭 직작해야되요 하하핳 다 과연 실패다 그래도 초음 괜찮은거에 잘해놨네 좀 아쉽다 그치 다른건 몰라도 신발 앱솔에 비해서 카루타가 너무 많아죠 보통 카루타가 높은편인데 다 2줄이상 잘하다가 1.5 2줄 1.5 2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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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5 2줄 좀 아쉽네 나중에 좀 아쉽게 아쉬울거 같은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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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네 이사람 안되겠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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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봐주겠습니다 어허 아 나 뭐할라 그랬냐 어 이거 안됐어요? 아직도? 246인데 2줄 1條 2줄 2 아이라이 ваши 2차 원하시는게 무엇입니까 어디급을 원하시는지 4 4 5 4 4 5 아..무기부터 먼저 건들고 싶다고.. 루시도 1인분까지.. 지금 1인분 안 돼요? 그냥 가도 1인분 할 것 같은데.. 그냥 가도 1인분 할 것 같은데.. 물은 몇층 깨요? 물은 가본적 없어요? 1인분 할 것 같은데.. 이 템 그냥 들고 가도.. 데미지 봤을거 아니야? 데미지 개선해본적 없어요? 1분에 얼마정도 넣는지.. 루시드 갔을때.. 전투분석은 한번 해봤을거 아니야? 1분에 데미지 얼마나 넣는지.. 그것도 안해봤나? 아 그거 떼본적 없어.. 1인분 될 것 같은데.. 난 1인분 될 것 같아.. 물은 저보다.. 낫긴 낫지.. 내꺼보다.. 좀 될 것 같아.. 1인분.. 아.. 고민해결 끝났나요? 바로? 야.. 1인분 될 것 같아.. 메코도 하다 말았네.. 1인분 될 것 같아.. 2인분 될 것 같아.. 아니.. 가장 먼저еш입니까.. 여기가 musst..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캐슈 물소공이에요? 어느 느낌입니까? 캐논 슈터는 약간 물소공 느낌 나긴 하네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? 레일론 올리려면 더 올릴수 있네요 왜 레일론은 안올린대? 코인 많은데 뭐오는건가? 마력을 좀 코인 여덟건 가방이었구나 여기서 박무 올리고 싶다고 많이 있죠 1번 치료 배지 세트 36원 5포 있으니까 25포 올라가지구 그리고 훈장 훈장이 핑하일체는 보공 10%인데 박무 10번짜리 다이아칭호라든지 아니면 카우스 킹오브루타비스 박무 5% 요런것도 있구요 그리고 링크적으로 할 수 있는거는 어 이거 리네의 축복 올리면 또 올라가네요 그죠 그리고 어 없는거같아 그리고 나서 물약이라든지 길드스킬 이런게 있겠죠 아 길만줄 알았네 박무 올리면 요런것도 있구요 그 다음 물약 먹는것도 있고 도핑하는 물약들 있잖아 고정도? 또 궁금한점 있습니까? 박무 올라가는거? 키? 배? 그거 뭐야 블레스터 블레스터가 없는거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방무 블레스터 또 궁금한점 있으십니까 아 그리고 유니온으로 이것도 올릴 수 있으니까 템을 더 올리고 싶을 때 나였으면은 저였으면은 마이 스토리 들고 왔을거 같구요 어 그 다음에는 일단 메이커 옵션 아시죠 옵션 띄우고 그 다음에 큐브해야되던데 이건 안썼을거 같애요 이건 아예 썼을거 같애 작 작이 좀 저런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34 뭔가 자기 섞인 작인거 같구나 다음부터는 큐브해야될거 같은데 장갑도 레전 올려야되고 벨트도 추업도 문제고 그 다음문 큐브해야되겠다 어 그래야될거 같애 15 15 18 이것도 여유있으면 15% 18% 하는게 좋긴하지 계속 카핑마일 카핑마일 그럴거 같애요 그리고 아 이거 7세트 못먹어요? 7세트 얻은 박먹 올라가는데 여기도 있네 카핑마일을 해놔가지고 아쉽다 아.. 파풀마로 토도 하려구요? 야.. 파풀마 오지게 비싼데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1번 이.. 이거는 새로 했을 것 같고 아.. 솔직히 벨트도 별로야 추웁.. 추웁이 아니라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랬고 15번 이런식으로 하고 잠재 달고 에디도 달고 그 다음에 아.. 원래.. 자기 갈걸.. 저는 식작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특히 레전 올리는건.. 진짜 아닌 것 같애 유니크까지는 그냥 할만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큐브 해야될 것 같애 그 다음에 얘네들 에디 움직여야겠죠 윗잠도 좀 마무리하면 좋구 여기서 박모가 떨어지게 되면은 유니온하고 이런걸로 올리는 수 밖에 없지 뭐..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다음에 에디큐브 하러 와야되겠네요 아.. 좋았다 좋았다 신고객 만나러 가야되겠군 아.. 캐시 한 백만원 있는거 아냐? 아아.. 그.. 그.. 63원 있구나.. 아쉽구만.. 예예.. 말씀하십시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음.. 또 있으신가요? 아.. 잘 풀렸나요? 다행이네요 잘 풀렸으면은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